자, 영상 시청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하이브가 거의 날벼락을 맞고 있습니다. 지금 BTS가 그룹 활동을 중단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죠. 이 소식이 나오면서 거의 한가 근처까지 내려가는 아주 큰 약세를 보이고 있죠.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소식에 대한 숨은 의도가 있을 겁니다. 숨은 의도가 뭔지, 그리고 앞으로 전개 방향, 그리고 하이브 주가의 방향은 어떻게 전개가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상당히 좋지 않은데, 자, 지금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발표했죠. BTS 단체활동 잠정 중단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 발표를 하면서 20% 이상 하락을 하고 있는데, 자, 지금 25% 정도 하락 중이죠. 25% 하락 중인데, 자, 이 전날 밤에, 어젯밤에 유튜브에서 잠깐 멈추고, 헤어지고, 쉬어도 앞으로의 더 많은 시간을 위해 나아가는 것이다. 라면서 단체활동 잠정 중단을 선언을 했습니다. 잠깐 멈추고, 헤어지고, 쉬어도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잠정 중단을 선언을 했을까? BTS 멤버들, 자, 영상은 BTS 멤버들의 술잔을 기울이면서 지난 9년간 겪은 고민을 허심탄회하게 터놓고 컨셉트로 촬영을 했다. 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지금 상당히 좀 심각하죠? 자, 심각한데, 자, 이, 지금 보시면 9년 만에 단체활동을 중단한다. 이렇게 알렸고, 자, 9시 10분 기준 만에 하락이다. 그래서 얘가 지금 RM이 이렇게 얘기했죠? RM이 지금 최근에 나오는 이런 음악을 보면은 우리가 단체로 계속해야 되는지 의문이 든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미가 별로 없어졌다. 단체활동은 쉬운다. 이렇게 이제 포장을 했는데 이 수문의도는, 제가 보기에는 이 수문의도는 결국은 군입대죠, 군입대. 군입대 부분이 가장 큰 이유다. 라고 생각해야 돼요, 군입대. 자, 군입대를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군입대를 하게 되면 단체활동을 하기보다는 하기는 이제 어려워지겠죠. 그리고 군입대를 몇 명씩 이제 계속 들어가겠죠, 군입대. 그리고 개인활동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군입대를 하고 개인적으로 활동을 하는 쪽으로 진행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BTS 파워가 어마어마하죠. 엄청난 BTS의 이런 파워인데 자, 이런 부분이 훼손이 되는 거죠. 하이브의 거의 모든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이 BTS가 해체가 되는 수순이니까 상당히 정말로 큰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 보면 BTS 군입대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식 자체가 아마도 군입대를 염두에 둔 이런 지금 상황이지 않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군입대를 염두에 둔 갑자기 이제 이렇게 보면은 얘들이 이렇게 인기를 많이 얻고 하이브 주가의 거의 모든 것인데 이렇게 결정을 했다라는 것은 방시혁 대표가 승인했다는 거죠. 방시혁 대표가 이 부분을 구상했다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얘들이 우리 못하겠다 하고 했을 가능성은 좀 희박해 보입니다. 이 방시혁 대표 말을 상당히 잘 듣죠. 상당히 팀워크가 좋은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이런 발표했다라는 게 얘들이 야 우리 이제 그만하자 라고 해서 한 걸까 그거는 아니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이 되고 이 군입대라는 부분이 또 걸려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활동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 가야 되겠다. 뭐 이렇게 좀 진행을 한 그런 결정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앞으로 군입대를 한 명이 있으면서 하겠죠. 동시에 몇 명이 하든 아니면 한 명씩 하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이 하이브의 수익성은 아주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지금 상황이라고 하면은 실적 추정은 멤버들이 입대한다는 과정에서 네 명이 입대하는 2025년, 2026년 실적 홈백이 나타나기에 2024년까지는 고성장 지속을 가졌다. 라고 했는데 이거를 갖다가 고성장 지속 가능할 거다. 2024년까지는 괜찮을 거야. 라고 했는데 중단 발표를 해버렸죠. 중단 발표를 해버렸기 때문에 고성장이 이제 급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아주 높고 2023년 초에 전원 입대한다는 가정, 가장 보수적인 게 이거죠. 지금 보면은 이제 군입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군입대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되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앞으로 문제죠. 앞으로 성장성, 외출 영업이 이런 부분들이 상당의 택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매우 높다. 지금 신인그룹이 나온다고 했을 때 과연 이 BTS는 세계적인 그룹이죠. 이 하이브라는 기업을 보고 BTS를 좋아하는 게 아니죠. 하이브에서 나왔다. 그래서 전세계 BTS 팬들이 어? 하이브 BTS 소속사에서 나왔네? 나도 좋아해.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보통 그렇게 되지 않죠. 가수가 좋은 거지 그 회사에서 나왔다 그래서 좋은 게 아닙니다. 그 팀이 아주 뭐 좋아야지 좋아하는 거겠죠. 자 이런 상황이다 라고 하면은 뒤를 잇는 열린 인재 이런 거죠. 마이클 잭슨의 뒤를 잇는 인재 뭐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있는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상황이죠. 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본다 그러면 자 지금 시장의 상황도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 환경인데 이런 환경 속에서 이 하이브는 지금 거의 폭탄을 맞은 상황이죠. 네 이 기업의 보면은 시총이 6조 정도 됩니다. 6조. 웨인이 15% 들고 있고 PBR이 2 정도 되고 있고 PR이 36 추정 PR이 23인데 이 추정 PR이 이제 23이 아니고 이제 점점 낮아 더 올라가 버리겠죠. 수익성이 떨어질 거니까. 그리고 앞으로 향후 방향 자체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다. 좋지 않다라고 본다면 지금 오늘의 이 하락이 아주 컸으니까 이제 반등하겠지. 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그렇게 좀 보여지고 이 추세적으로 매수를 하려는 그런 자신감은 결국 많이 하락했으니까 기술적으로 좀 사보자 라는 것밖에 안 되겠죠. 그럼 기술적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잠깐 들어왔다가 다시 좀 올라갔다가 다시 팔고 나와버리겠죠. 이런 흐름이 좀 반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이 하락은 꽤 깊게 지속적으로 좀 하락이 일어날 가능성이 좀 큰 상황이라고 보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합니다. 상당히 날벼락인데 자 지금 반등을 좀 준다 그러면 지금은 희망을 찾기가 아주 좀 어려운 환경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조금 반등이 조금이라도 나와주면 매도하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앞으로 이제 전개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 앞으로의 전개 자체가 희망이 없어져 버린 게 되는 거죠. 보시면 자 NCSoft도 보면 이렇게 내려갈 때 보면 얘가 리니지 관련해서 상당히 좀 흔들렸죠. 흔들린 상황에 이 부분에서 아주 만 15% 쭉 내려왔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내려치죠. 7% 그리고 또 7% 이렇게 내려치니까 이 정도 많이 내려왔으면 이제 올라가겠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구조적으로 이제 수익성이 문제가 생긴다 라고 이제 시행이 판단해 버리면 이렇게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리고 나서 계속 밑으로 흘러내리는 흐름이 지속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이브는 상당히 지금 좋지 않은 환경이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